세워치기 2-1번입니다. 이런 배치에서 어떤 득점이 가능할까요? 우선 빨간 공의 왼쪽이 보인다면 빨간 공 비껴치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비껴치기를 치려면 4시 방향 원팁 정도로 회전을 억제해야 길게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란 공의 오른쪽을 치는 뒤돌리기 대회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 공 뒤돌리기는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범 동영상에서는 운 좋게 키스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뒤돌리기 대회전은 2적구가 빅볼이 되는 선택이지만 키스 위험을 감수하고 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길게 세워치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세워치기를 칠 경우 빨간 공이 빅볼이 되므로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런 세워치기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습해 본 결과 당점은 중상단 당점이 좋고요. 중단 당점으로 치면 분리각이 커지고 옆회전도 발생하면서 짧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회전은 무회전에 가까울수록 좋고요. 원쿠션째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보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이런 세워치기를 칠 수 있다면 어려운 배치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껴치기와 뒤돌리기 대회전도 함께 연습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략법이 좋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둘째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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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